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30대 남성이 이웃 여성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흉기로 위협을 하고 성폭행했습니다. 여성이 강하게 저항을 하다가 흉기를 빼앗아서 탈출을 했고 임금 편의점으로 향해서 112의 신고 그리고 그제서야 도착한 이 경찰의 체포가 됐습니다. 허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저 가해 남성이 피의자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서 징역 10년을 살고 나와서 출소한 상태였고 범행 당시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범행을 저지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피해 여성 얘기에 따르면 자신의 이웃집에 이 성범죄 전과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고지가 안 되는 건가요? 그게요. 지금 성범죄자가 어디에 사는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통보를 하는 곳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라든가 아니면 인근에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들에만 선제적으로 통보가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성범죄자 알림위를 통해서 각자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실 혼자 사는 여성 같은 경우 1인 가구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에 굉장히 취약한 계층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성범죄자의 어떤 위치나 수거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통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10년형을 받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호관찰소가 있는데 어떻게 범행을 모를 수가 있었냐는 거죠. 일단 전자발찌를 착용을 하게 되면요. 발찌 하나를 몸에 착용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장치 2개가 더 지급이 되는데 하나는 재택에 부착해서 감독하는 장치가 있고 하나는 우리 휴대전화처럼 들고 다니면서 감독하는 장치들을 지급을 받게 됩니다. 각각의 장치들이 발찌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게 되면 이상 알람 신호가 관제센터로 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출 제한시간인 야간 시간대에 이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천체로 집 밖으로 떨어지니까 재택감독 장치에서 알람이 먼저 보호관찰소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찰관이 전화를 해서 재택장치에 버튼을 눌러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누르고 2차로 다시 나갔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알람 이상 신호가 전송이 됐는데 그때 보호관찰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시간에 지금 범행이 이루어진 그런 사건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위치추적장치, 이게 전자발찌, GPS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내이기 때문에 고저차가 없어서 이게 가끔 오작동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아마 이 보호관찰관도 오작동이라고 스스로 질에 짐작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범죄자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하는 곳이잖아요. 설령 오작동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이게 여러 번 울리게 되면 가서 오작동임을 확인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서 좀 선제적으로 움직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직무에 어떤 소홀함이 있었다고 하면 이 부분은 문책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가능성이 있으면 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게 보호관찰소의 역할인데 정말 아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김윤정 교수님, 요즘 보면 나 홀로 사는 인구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성 인구들, 혼자 사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까 들어보니까 고지 대상이 아닌 겁니다. 아동, 청소년을 가진 가족,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기관에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 좀 제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고지를 의무화하지 않는 이유는 또 이게 인권에 대한 침해일 것이다. 아마 이런 또 전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주거에 대한 신고를 할 당시가 되면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세요. 라고 하는 안내장들을 좀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안내라도 주면. 네, 그래서 1인 가구들, 특히 여성 같으면 이 알림위를 좀 찾아보세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여기서 살면서 뭘 해야 될까에 대한 안내장들을 좀 만들어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좀 나눠주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피의자는 특수관관 혐의로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보호관찰관이 과연 제대로 근무했는지 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명명백백히 밝혀서 문책할 사항이 있으면 문책해야 됩니다. 다음 소식도 강력사건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